아직 준비 안 됐으니요 오케이 그래서 과일은 뭐죠? 프렛 오늘 학교에서도 배웠어요? 오 프렛 한 번 써볼까요? 프렛 프렛 좀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어,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나는 행복이 못 잡을 수 있어 앱프라고 깨졌어 앱프렛 네가 머리 쓰면 생각해야 되는거지 프렛 이거 아예 DIT FRIEND 이 분사일 새해보고 다 가르쳐달라 그러면 어떻게해 오케이, 확인하겠습니다 프루트 프루트 아이가 있는게 함정이고 프루트 오케이 틀렸으면 두 번 씁니다 선생님이 그 뭐야 아 뭐야 환병이 마지막 거지? 깜깜합니다 오케이 아닐지도 모를 무슨 낯인데 뭐 이런 말 있으니까 낯이 있겠지 낯이 들어있겠지 에헤이 하나도 모르네 그래갖고 안되는데 연습 좀 해야되겠는데요 과장님 으흠 안해도 돼 하하하하 누구 마음대로 뭐라고요 may not 난 건강하지 않을지도 몰라 할 때 나오죠 난 건강하지 않을지도 몰라 I may not be healthy 그냥 공부할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